시트 보호와 통화문서 보기를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그 다음 F4부터 F12 영역에는 현재 판매 금액을 계산한 수식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F4부터 F12 영역을 범위 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셀 서식 대화 상자를 표시할 수 있고요. 보호 탭에 가시면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식 숨김을 체크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물론 수식 숨김을 하셨어도 바로 수식이 숨겨서 표시가 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체크하신 다음 그리고 나서 우리는 검토에 가셔서 보호에 가서 시트 보호를 하셔야만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에 가셔서 시트 보호를 클릭하실 건데요. 잠깐 문제 첫 번째 F4부터 F12 영역에 대해서는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한 후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서 시트 보호를 클릭할 건데 지금 시트 보호를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두 번째 문제에 나와 있는 차트에 대한 조건을 적용할 수 없으니까 두 번째 먼저 하고 시트 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차트의 잠금을 적용한 후에 차트를 편집할 수 없도록 보호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을 클릭하시고요. 차트에서 화면에서 메뉴가 안 보일 수 있어서 다시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 메뉴를 클릭하시면 화면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세 번째 크기 및 속성을 클릭하셔서 속성을 클릭하시면 개체에 대해서 잠금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차트의 잠금을 적용한 후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잠금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검토해 가셔서 시트 보호를 클릭합니다. 시트 보호를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 그리고 정렬은 허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내려와서 정렬은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정렬까지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시트 암호는 지정하지 않는다. 라고 하니까 암호는 따로 입력하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 보호는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F열에 가셨을 때 수식 입력출에 수식이 표시되지 않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좀 수정하려고 클릭하려고 해도요. 잠금이 되어 있어서 선택할 수가 없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에 대해서 시트 보호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은 현재 작업하는 시트에 페이지 나누기 보기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기에 가셔서 통합문서 보기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클릭하시고요. 100% 클릭하셔서 화면에 표시하신 다음에 현재 경계라인은 A1부터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경계라인을 드래그하셔서 B2부터 H26 영역만 한 페이지로 인쇄될 수 있도록 현재는 1페이지, 현재는 1페이지와 2페이지로 G열과 H열 사이에 페이지 구분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계라인을 드래그하셔서요. H열 밖으로 드래그하시면 B2부터 H26 영역만 한 페이지에 인쇄될 수 있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 보호와 통화문서 보기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시트 보호와 통화문서 보기에